어? 이걸 실에 풀..잠깐만 이걸..잠깐만 이걸..이걸 해! 이걸 놓고! 아냐 잠깐만 야! 아..저거 어떡하지? 아까운 실에 썼던 적이 없나? 이렇게 실이 모자른단 말인가? 근데 여기 실을 풀으면 문제가 탄력을 못받아요 한번 야 다시 갔다와보자 뭔가 실을 잘못 쓴 것 같다 뭔가 있을거에요 뭔가 어디서 실을..어? 어? 그렇게 크게 실을 잘못 쓴..어? 아! 아 여기도 있네 실이 이런 실쟁이들 저것도 어떻게..아! 아 이해했어 이걸 이렇게 가져.. 이거 또 캐릭터 안가 왜? 아..이거 걸렸네 어? 방금 됐다! 끝났다 게임 끝났어! 이거 먹을 수 있을까? 이거 먹을 수 있을까? 아아.. 어떻게 했는지 알았다.. 야 아까 먹을려던 실 아니지 이거?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였나? 저거 어.. 후어! 됐어.. 아 이거 맞아요? 아 나 바본가봐요 그 다음은 풀으면 되잖아 그 다음 필요 없잖아 근데 뭐 실이 얼마나 리필된 것 같지가 않는데 저거 못푸르나 가서 이거 풀으면 조금 더 여유가 될까 내신 내놔 아 내가 엄청 멀리서 와가지고 아닌 줄 알았어 잠깐만 근데 그 다음은 또 아 그 다음은 이제 이걸 또 사는 거구나 치매 치매각 뭐야 아 좀 실이 모잘라 아니다 갈 수 있다 그래도 아 바로 앞에 실이 있네요 이렇게 연비가 안 좋아 연비가 안 좋아 이 게임이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이거 왜 만들어놨지 뭔가 이유가 있을텐데 왜 만들었을까 어 밑에 실뭉치 있는 거 봤는데 이거 왜 만들었지 이거 왜 만들었지 어 그냥 가면 어떻게 될까 안 되네 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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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아 이거 아니 이거는 풀 수가 없는데 여기서부터는 처음 시작이야 무조건 어 여기서부터는 처음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처음 시작이고 여기서부터는 처음 시작이야 이거 이거 왠지 나무가 무너질 거 같지 않니 이렇게 하면 아 이것도 뭐니 그럼 저거 먹을 방법이 있다라는 건데 어 저거 뭐야 저 위에 실뭉치 있다 이게 여러분 실뭉치가 다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가 골라먹나봐 됐죠 됐죠 근데 야 이거 먹고 또 이렇게 가면 얼마나 갈 수 있다고 이걸 이렇게 해놨을까 또 얼마 못 가서 또 실이 빠질 거 같은데 돌아버리겠어 그냥 돌아버리겠어 그냥 개 아 이걸로 뒤에 실뭉치를 먹으라고 먹을 수 있을까 아 됐네 오케이 아이엠 소드마스터 어 됐어 됐어 내가 딱 봐도 이거 내가 딱 봐도 이건 끝이야 집은 끝각이야 끝각 끝 느낌 나 끝 느낌 뭐야 어 와 이거 블록버스터 게임이었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할머니의 추억을 꼭 되찾아드릴게요 이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야 세번째 선물을 찾았어요 근데 왠지 개 슬플 것 같아 게임이 이렇게 해가지고 할머니가 사진을 다시 봐주게 어 미안해 마이크 다시 봐주길 바라는데 할머니가 안와 어디 가셨지 할머니 2층에 주무시나 딱 봤는데 가신 거지 어 왠지 그런 슬픔이 있을 수도 있어 스포 노너 스포 노너 스포 노너 뭔가 게임이 아주 밝아보이진 않아 솔직히 이거 좀 할머니 추억찾고 뭐 이런게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 이게 너무 실제 사진 넣은게 어떤 진짜 와 모기 때 개 오진다 모기 때 개 오져 아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설정샷이 있긴 있다 그렇게 보기에는 저 뭐야 진짜 갖고 다녔던 저거 실뭉치 저 장난감 저기 설명이 안되네 음 이거 진짜 애들이 보니까 신입게 갖고 다녔나봐요 게임을 위해 찍은 사진이니까 아 잘 모르겠어 헷갈린다 다음은 강이 있고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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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감이 안오는데 이거 왜 또 찢어져 있어 저것도 내가 되찾아줘야지 진만큼 편안한 게임이 없어 완전 다크 소울이네 이거 어 뭐야 아 여기서도 이렇게 갈 수 있어 저기 왼쪽으로도 갈 수 있네 후왕 마운틴 드랙 다음은 등산인가 오늘은 이볼부는 안해요 어 저기다 배 띄웠다 이제 산인건가 야 야 내가 오늘 게임 제목을 힐링 게임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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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될까 계속 막히고 이러니까 앞에다가 내가 그런 게임은 암주의라고 쓰거든 그러면 씨 가로열고 암주의 가로닫고 힐링 게임 이렇게 되는데 게임 제목이 돌건네 사람들이 볼까 암이 암 걸려 죽는 방송이 있을까 하나의 추억을 찾았어 뭔가 이거를 힐링게의 나크 소울 아 진짜 경치 되게 끝내준다 근데 이거 되게 최적화가 잘 된 게임인 것 같아 내가 했던 게임들 중에서 상당히 CPU나 그래픽카드 온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최상의 화질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그래픽이면은 모르겠어 이렇게 좀 공간이 좁아서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되게 컴퓨터가 뜨거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뜨겁지 않아 엄청 뜨겁거든 원래 거의 진짜 타거든 수냉쿨러 날 정도로 원래 타는데 나 먹으러 오는 중 아 아 이거는 당기는 거 이제 좀 다 알 것 같아 근데 하도 헤매가지고 이제 좀 알 것 같아 개빨리 깰 것 같아 게임 이렇게 이렇게 우리 우리 빨괴도 어 어 뭐 뭐야 이렇게 빨괴도 등산을 하다 피라냐의 먹이가 됩니다 Allah 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완전 진짜 이거 에베레스트 산 내려갈때 이러던데 아 내가 내려가본게 아니라 영화를 봤어요 이 정도 그냥 지나가도 뭐 안죽겠지 뭐야 이거 안에 뭐 있는데 뭔가 벗기는걸 갖고 오지않을까 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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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뭐야 저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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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걸 벗기게 오케오케 한담 어떡하지? 갔나? 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다이체! 어! 어! 다이체! 됐어. 어, 비지앤바. 개격해. 첼로, 바이올린, 피아노 다친거 같애. 피아노는 없어 보인다. 어쩔지 뭔가 이상했죠 여러분들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 잠깐만 저거 하나 먹으러 여기까지 온거야 지금? 이거 먹어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데 이거 이거 확실히 풀고 안가면 망한다 이거 확실히 풀고 안가면 망해 신랑비 개보조어 이거는 풀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얘를 왠지 타고 가야되는데 핀인데 이거? 더이상 탑이 없는데? 아아 어 이건 뭐지? 이 냄새 싫어할거같은데 이거? 어 뭐야? 아 뭐야? 아 저거 뭐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 얘가 잠깐 마취가 되나? 뭐야? 아 얘 저거 뭔가 누르면 뭐 있는거 같은데 뭔가 있는데 지금 아 이걸로 얘를 계속 도망가게 하네 아 이걸로 얘를 계속 도망가게 하네 아 이걸로 얘를 계속 도망가게 하네 아 이걸로 하자 하자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어 어어 야 개잼 어 개꿀잼 아싸 캐리비아 에이 공짜로 갔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실묵치 많은거 보소 어 재밌었다 이거 왜 필요한거지? 어저께 진짜 왕 개 열심히 닦았거든요 어저께 무려 어항 청소 4시간이나 했어 내가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지금 4개월만에 했다라는거 반전은 4개월만에 뭐 다 하는거 같은데 뭐지? 가보자 아 없고 이렇게 그냥 쭉 가도 될거 같은데 아 여기서 필요하구만 알았다 알았죠 아 뭔지 알았네 아 이거 되게 간단하네 이거 끝이네 이거 게임 끝났어 됐어 해간 따란거였죠 아니지 어 이렇게 묶고 끝 어? 아 오케이 됐어요 크흐으으으 우우우 부우우후우우우 에기들 적응하나요? 깨끗해서 에기들 무사하나요? 깨끗해서 적응 못하는거 아닌가요? 오히려 뭘해야되지? 아 근데 그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고 걔 같은건 아! 이렇게 놔두면 되는구나 맞는 말이고 그 환수는 20%밖에 안해줬어요 그래서 물은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물은 그리 깨끗하게 환수해줄 필요가 없어요 자동 정수 시스템이 있어서 물고기는 그렇게 진짜 키우기가 쉽기 때문에 민물은 그게 없는데 해수는 그게 돼서 거품으로 거품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소금물은 민물에서는 거품이 안나요 근데 소금에서는 소금물에서는 거품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안에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어 즉 무슨 얘기냐면은 그 물안에 똥이 떠다닙니다 녹아요 똥이 결국 녹아서 물에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소금을 이렇게 이렇게 그 안에서 소금 뭐 해가지고 해수어 소금물에서는 바닷물에서는 그 거품을 어이 개같은거 내밀어가지고 똥을 올려요 잠깐만 이거 나중에 연결하자 야 저걸 뭐하러 잡냐 이거 안 잡는게 멋있냐 이케 아 뭐야 아 바로 올라와야 돼 바로 올라가야 돼 비버 아니야 비버 쥐같은데 그리고 이거 별로 좋은지 모르겠다 아 좋긴 하네 망했다 망했다 다 했나 오오오 예아우 예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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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머지 민물에서는 근데 그게 안되는거야 민물에서 소금이 발생이 안되요 아 잠깐만 이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가면 되겠는데 그래서 사실상 민물이 더 어려워요 민물은 꾸준히 환수를 해줘야되고 해수는 환수를 안했대니까 나 저런거 안먹어 저거 먹었자 좋은게 뭔지 모르겠어 뭐 모자른데 벌써 모자를면 어떡해 아 여기로 이렇게 갈수있네 아 여기 되게 징그럽다 이게 왜 필요한거지 뭐 나 죽었어 나 아 사물에도 죽을수 있었구나 나 이때까지 살아나서 몰랐네 진짜 어처구니없다 이게 뭐 뭐야 도대체 뭐가 이렇게 어려워 게임이 이게 뭐 어떻게 되는거니 이게 뭐 어떻게 되는거니 공을 담아야될거 같은데 이걸 이걸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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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여깄네 아 아 아 아 여기다 두면 안되는거 같은데 이게 이게 내가 봤을텐데 이거 먹으려고 공을 둬야되는거 같아 느낌이 저거는 써보기 때문에 필요없을거 같아요 이거 지금 다 필요없어 내가 봤을텐데 다 필요없고 어떻게 해야될지 감아왔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일로가서 일로 이렇게 가고 여길 이렇게 올라가서 이걸 이렇게 가서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어 너무 좋아 열두시되기 전에 추천 한번씩 부탁드려요 좋습니다 또다른 추억을 찾아서 또다른 추억을 찾아서 이렇게 같이 눈빛 쫄깃 한달 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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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빛